김규리의 풍당풍당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할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을 내리기 힘들 때 누군가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담긴 따뜻한 위로도 좋지만 정신이 번쩍 나는 따끔한 한마디가 또 필요할 때가 있죠 요즘 이래저래 마음이 참 힘들다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자식을 믿어라 자식을 믿으세요라는 명언을 남기고 가신 명진스님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문경 동암사라는 데 가서 한 달 동안 네 문경에 계셨었어요 한 달간 결제 안거를 하고 왔어요 안거를 지내시다가 동안거 하안거가 있는데 동안거 하안거만 하고 나면 봄 가을로는 석 달씩 피거든요 그래서 빈 기간에도 모여서 공부를 좀 하자 하는 스님들이 한 달씩 모여서 하는 공부를 봉암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데 어떻게 서울에 한 달 하고 올라왔죠 올라오셨어요 아 참 우리 퐁당퐁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태풍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밤새 잠 못 이루는 분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빠른 복구를 바라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견디고 서로 돕고 하면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 황민수씨께서 말씀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고 유다스님께서 명진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블렌더 장님께서 스님도 귤모닝 하셨습니다 스님 귤모닝 어머 제가 너무 아침부터 이랬나요 지난번에 나오셨었잖아요 스승의 날 때 스승을 모시고 어느덧 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는데요 그때 우리 스승의 날 때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명진수님 190다는 분들 되게 많으셨는데 이렇게 직접 질문도 할 수 있어서 그런 자리여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오늘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저도 tbs에 김귤이 퐁당퐁당 나가고 난 뒤에 매일 뭐 사나운 얘기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 프로그램에 나간 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전화도 그래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네 우선 멀리 오신 멀리서 오신 명진수님 이렇게 모셨으니까 우리 오늘은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 고민들 있으시잖아요 다들 하나씩 꺼내서 스님한테 좀 여쭤볼까 봐요 문자번호로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뿌앤꾸님께서 우와 할 말은 하시는 아 할 말은 하시는 명진수님들 멋지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84272님 그리고 kcat님을 비롯해서 명진수님 목소리가 문 대통령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목소리가 닮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래서 저는 성철수님 정강수님 또 안 그러면 요새는 돌 김용욱 선생님 목소리도 제가 직접 돌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돌 선생님 총들이 말이야 그저 목 탁 치고 공부는 하고 싸움만 하고 어우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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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어머 아니 뜻하지 않게 뜻밖의 돌 선생님의 성대모석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나가야지 될 길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정말 편하군 한민족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닮았어요 약간 뉘앙스가 약간 닮으셔서 잘하시는데요 성대모석까지 하시는 착하고 정의롭고 한 사람들은 다 그 목소리가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곰곰하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렇죠 그 사람의 표정이나 혹은 그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모습을 응원하면서 또 마음이 닮아지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신성희님께서 어머 뉘신지 문 대통령 음성과 비슷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셨고요 임채연님께서 진짜 목소리가 대통령과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4169님께서 오랜만에 출척하셨는데 반가운 목소리 명진수님 응원합니다 성대모사 100점입니다 100점 받으셨어요 7504님께서는요 스님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납니다 가을이 되니 집안일과 직장일로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 갑자기 힘이 빠져요 스님의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신 거거든요 명진수님은 우리 좋은 말씀 듣고 마음도 힐링하고 힘도 내보자 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의 고민 사연 받는 동안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김유리의 퐁당퐁당 오늘은 명진수님과 함께 마음을 씻어내고 속불이도 하고 또 해답을 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 깜짝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세요 헐 대박 성대모사 진짜 잘하시네요 뜻밖의 휴일날 횡재했습니다 이러고 스님 개인계 이렇게 아침에 밝게 웃어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노래가 나갔었죠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 거기에 아 하시는데 저는 되게 뭔가 되게 재밌었는데 사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전인권 선생님하고는 저하고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힘 빼자라는 모임도 같이 힘 빼자 힘 빼자 마음에서 힘을 빼자 몸에 힘을 빼야지 되듯이 그러니까 목소리에서 힘을 빠져야지 노래가 제대로 된다 그런 내용을 갖고도 서로 얘기도 많이 했고 힘을 빼자 하면은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뭔가 너 되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할 때도 힘 빼고 하면 더 유연성 있게 잘할 수 있어 할 수도 있고 특히 운동에서 운동도 그렇고 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저는 골프는 안 칩니다마는 골프 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힘 빼는 데 3년 힘을 주기 위해서는 힘이 빠져 있어야지 되거든 필요할 때 내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힘이 빠져 있어야지 되는 거죠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도 항상 비어져 있고 쉬어져 있고 쉽지 않아요 고정된 관념 틀 어느 생각이 딱 굳어져 있으면은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올바른 대응 방법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힘이 빠져야지 지혜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힘이 빠져야 지혜가 나온다 이거 모두 다 알고 있는 진리인데 이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기회가 되면 힘 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방식도 있나요 혹시 방법과 그럼요 호흡법도 막 이런 거 역시만 그렇죠 우리 김규리 씨는 잘 안 해요 호흡도 있고 그럼 있나요 명산 이런 거 도움 되나요 그럼요 그런가요 나중에 또 오셔야겠네요 먼저 예약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99님께서 결혼 22년 차인데 마누라와 아들 셋은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전 투명인간 취급당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물음은 참 제가 경험을 안 해봐 가지고 그렇죠 마누라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해야지 이제 579님이 잘못하셨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절집 안에도 보면 수도승들이 모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제 소위 얘기하면 애들 왕따 같은 스님이 있고 또 자기 친한 사람께 모여서 등산도 가고 쉬는 시간에는 자기들끼리 차를 먹고 그 스님이 들어오면 썩 일어나서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버님이 남편이신 모양인데 남편이 마누라하고 아들 셋한테 지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돈을 벌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남자들이 가부장이니까 돈을 벌어져 주는데 왕따 취급을 한다는 건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 왜 왕따 취급을 당할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 이러이렇게 취급당했어요가 나와야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79군님 마누라라는 분하고 아들 셋하고 한 분은 대화를 한번 해보죠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느냐 뭐든지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됩니다 일단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풀고 나중에 또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콜을 해주시면 그런 것 같아요 몸에서도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 몸은 되게 부대끼고 어딘가가 아픈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 거기를 치료하죠 김길희 씨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가요 명상을 했더니 좀 가족들도 뭔가 쌓인 게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마 서로 뭔가 마음에 찌꺼기 이런 것들이 남아서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과 우선 대화를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채원철 님께서는요 요즘 전화가 많아졌어요 퐁당퐁당해 정치 얘기는 어울리지 않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열받아 쓰러질 것 같아요 정말 정치엔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 심해서 화가 납니다 저의 많아진 이 화를 어찌 없앨 수가 있을까요 좋은 말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좀 길어지는데요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 개천절인데 개천절에 건국 우리나라가 최초로 민족국가를 건국한 날이거든요 4351년 전일 겁니다 그런데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은 더불어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이익되게 이거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아니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사상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전문화 인간중심적이고 또 인간 개인중심적으로 흘러왔다고 봅니다 지금 강화도에서도 그렇고 경기 북부에서 돼지 돼지열병 아프리카 병 때문에 돼지들이 수만 마리가 지금 살처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돼지 병이 몇 마리 걸려서 이렇게 죽게 돼서 전염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죄 있는 돼지나 없는 돼지나 무조건 다 죽이는 거거든 인간중심적인 사고죠 그런데 인간으로 돌아오면 인간도 나만 잘되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해서 타인을 죽이는 경우는 없는가 타인을 죽인다는 게 꼭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길을 막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승자 독식사회로 간 대한민국의 구조득 또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도 가진 방법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이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경쟁사회 이렇게 만들어왔던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오늘날 정치권에 이렇게 치원철 선생님의 열받아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놓은 거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너와 나와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날이 사실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조금 뉴스를 봤는데요 최승이라는 분도 오늘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입니다 최승? 최승이라는 분 김하종 신부님 오인태 선생님인데요 최승이라는 분은 길가에서 쓰러진 분을 심폐소생해서 살리신 분이고 김하종 신부님은 한국에 귀화한 이태리뿐인데 무료급식을 한 150만 명 노숙자들에게 쭉 해오셨어요 그리고 오인태라는 분은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면서 걸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파스타를 전원을 드립니다 네 그 사연 들었어요 이분들이 오늘 개천절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홍익인간을 실천하고 있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냥 부처님이고 예수님이고 당분의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그런 성인들로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구체적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소식만 들었는데도 갑자기 심장 안에서 환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 0529님께서 스님은 꿈이 뭐예요 아니 스님한테 꿈을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저는 요즘 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꿈이 없어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저는 꿈이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진정한 자유 무엇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러니까 어느 사상 이념 철학 어느 틀 무엇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이 저의 꿈이죠 아까 전에 꿈이 없다고 질문을 해오셨는데 꿈이 없다 의욕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뭘 바라는 거 바라는 거 뭐가 되고 싶거나 뭘 하고 싶거나 그렇죠 그런 의욕이 없다는 거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시기도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사람은 누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에 5만 번의 생각들이 오고 간다고 해서 5만 때만 생각한다고 말하잖아요 5만 번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려면 잠시도 쉬지 않고 생각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방송 끝나고 나면 지금 내가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나가거든요 잠시도 쉬지 않는 인간의 뇌를 어떻게 하면 좀 쉬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완전히 비어진 상태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로 놔두는 거 그거를 요즘에는 멍때리기라고도 하죠 모여서 한강에 모여서 멍때리기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바로 그거다 기도, 묵상, 참선 그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멍때리기, 힘 빼기, 마음의 힘 빼기 이게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더더구나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정말 더 데이터 정보들과 가까워지면서 쉴 새 없이 뭔가를 계속 받아들이고 보고 듣고 아무것도 정말 안 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심해졌죠 스마트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은 꿈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정말 더 쉬어봐라 푹 쉴 때는 더 푹 쉬어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0680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2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하하 이거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너무 사랑하죠 그리고 가족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안 계시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이라든가 공허함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세요 가셨어요 대신에 마음속으로 많이 빌어드리고요 그리고 힘들 때 그냥 엄마 사랑해 알지 내 마음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다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다 불효자인 거 가시고 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죄송했던 게 뭐였냐면 같은 여자였는데 제가 엄마가 여자인 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도 여자였구나 라는 그런 게 마음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부모님 계실 때 잘하세요 알았죠? 잠깐 덧붙이자면 여기 2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옛날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묻고 자식의 죽음은 땅에 묻지만은 부모의 죽음은 땅에 묻지만은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세월호의 엄마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그것도 느닷없이 한참 알다가 이렇게 죽으면 준비라도 할 텐데 느닷없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도 그분들은 가슴 속에 정말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슬픔 고통을 속절 없이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위로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내라고 하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같은 거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주변에서도 이렇게 힘내라고 한 번씩 안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가족끼리 한 번씩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서로 응원해 주면서 안아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까 요즘 뉴스 보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고민이시라는 최주호님의 문자가 다시 왔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무언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곳에서 행복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고맙네요 최원철님 박주호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명진 스님께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과 상대방에게 이해를 바라는 것을 잘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 명진 스님의 접근은 어떻게 되실까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과 이해받고 싶은 것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있는 어느 수녀원에 가서 수녀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대담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녀님들한테 여쭤보기를 수녀님 저희들도 단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정말 미온 스님이 있고 또 친한 스님도 있다 미온 스님 보면 막 그냥 꼬리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빨리 내쫓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때가 있더라 그런데 수녀님들은 여기서 종신토록 소원하고 이제 수도 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수념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인간 세상 사회는 어디든지 믿고 아니면 가찾고 친소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일 겁나는 게요 옆에 있는 수녀님이 잠깐 삼복합시다 이게 제일 겁나는 말이랍니다 왜요? 삼복하는 건 가서 이제 말로 서로가 잘못된 것으로 따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 뜻으로 삼복합시다 그러면 벌컥 겁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 상대방이 이해 바라는 것 결국은 미움과 사랑이거든요 미움과 사랑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연민히 여기고 가여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비로 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중생은 또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경전을 읽고 하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해서 계속 수행 인생살이가 수행이죠 아 그렇군요 아들도 이해해지되고 마누라도 이해해지되고 나도 이해받고 싶은데 나도 이해받고 싶고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자꾸 성장해 나가고 고치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그런 건 어떤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정말 잘해줬어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말도 잘해주고 모두 챙겨주고 되게 잘했는데 이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한다던가 음해를 한다던가 상처를 받았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받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뜻하지 않게 나한테 해를 가할 때 난 이 사람부터 참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배신을 당하는 거죠 배신감이 드는 건데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저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건 막 억장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절집에서 믿었던 스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엄청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속이 상가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때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자기가 이해관계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가야지만이 좋은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지나가면 자꾸 상태도 아물고 굳고 그리고 한 번 상처가 났던 데는 굳어져서 그 다음에 상처가 왔을 때 별로 아프질 않아요 그 말 참 진리인데 그 말도 아프네요 제가 상처가 있나요 가을가을가을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들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햇님 햇살님께서 시대의 큰 스님 명진 스님 존경합니다 명진 스님 초대해 주신 규리 씨 TBS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알파마님께서는요 스님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건강만 합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진 스님 모시고서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순간이 저희한테 주여져서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비치보이스의 갓온리 노우즈 함께 들으면서 우리 명진 스님과 인사드릴게요 스님 종종 나와주세요 초대해 주시면 나와서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자주 초대해야지 인사드릴게요 우리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쑥스러워서 살아내네 but long as there are stars above you you never need you never need you never need